자 모두 7분이시기 때문에 단체 인사 한번 올리고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분들께 인사 한번 주실까요? 반갑습니다 갓난아기 입장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최대한 많은 걸 얻어가려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갓난아기의 입장으로 모든 걸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대선배님이라서 좀 어렵지 않았어요 두 분이? 사실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그렇고 이제 연차도 그렇고 사실 워낙 대선배님이라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어른들 대하는 게 워낙 편해서 김수호 선배님 어렵게 하세요? 김수호 선배님의에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호 선배님의 입장으로 건강한 인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김수호 선배님의 입장으로 신나게는 제 생각보다 경과의 실제 매주 일환으로 맞춤토받을 겪는 것 같습니다 김수호 선배님의 입장은까요? 김수호 선배님의 입장으로 육지한다는iyorum direnya 김수호 선배님의 입장은 이렇게 강좌하실 수 있습니다 김수호 선배님의 입장의 입장으로 인사입니다